세훈아 식사를 안하셨으면은 나중에 제가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아 네 제가 그 저작권이 좀 들어와 가지고 사려고 합니다 네 합찬 안되면 소형차로 왜냐면 저작권이 좀 많이 안 들어왔어요 하하하 아 잠시만 저걸 알려줬는데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저걸 알려줬는데 와야 될 거 어렵네 아 자 여러분 저는 보고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네 미리는 게임하러 온 거예요 데이프가 이사야? 우리 미리가 또 그 승부욕이 대단한 거예요 미리 게임 치지? 안 나가 얘 여기서 이길 때까지 안 나가 얘 아 던져봐요 한 번 던져봐요 오케이 오 잘한대요 어?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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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게임에 집중하는 사이에 지금 약간 뺀 것 같은데요 나인이랑 유사랑 계획을 하는데 남동생이 같이 놀고 싶다 해가지고 데려온 것 같아요 오! 오케이 오! 오케이 오! 데이트는 제가 짰는데 나인이만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치겠네 조연아 mark 오! 다인 오! 오! 다인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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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했잖아. 너무 숨겨. 너무 숨겨. 우리 걷고 있는 것 같아 좀만의 바람도 없고 불행과 속을 범차 거룩한 커튼이 저게 빛을 너 왜 못 보니 난 네가 깨끗해 What got it? What you see on me? 저게 빛을 너 왜 못 보니 저게 빛을 너 왜 못 보니 난 네가 기대 저게 빛을 너 왜 못 보니 마지막으로 저희 가이소 들고 싶은 안무가 있는데 아 쟤 쟤 그러면 잠깐 딱 서서 이렇게 딱 손을 치고 오세요 오게요 아 뜯었나요? 사랑해요 누구죠?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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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